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예생아 입니다 예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모두 발송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전국적으로 가장 따뜻하기 때문에 모두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 박스찾기는 이제 택배 작업이 시작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이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꽃 주문하시면 최대한 오늘은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 이제 오전 이전까지 해주셔야만 저희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품 난들 얼굴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얘는 네디돌은 약간 빨강보다는 주황에 가까운 빨강인 것 같습니다 참 예뻐요 완전 빨강보단 물론 빨강입니다만은 약간 주황에 가까운 빨강인 것 같습니다 네디돌 그리고 네디돌은 모두 꽃망울들 이제 빼컴 빼컴 다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서품 이 아이들 뭐 식탁이나 책상 위에나 향기 있는 소품들 두실 수 있도록 서품 먼저 가장 먼저 얼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석곡 또 있습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이랍니다 더서지역은 7,000원 이랍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가급적이면 오늘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전 중으로 입금하신 분에 한해서는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켓너브 향기 있는 소품이랍니다 포켓너브 향기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쌀처럼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늘 말씀드립니다 꼭 제명간소 꼭 받으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켓너브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니틀선 2대 있습니다 2대짜리 니틀선 15,000원 이랍니다 니틀선 이렇게 2대 꽃봉 올라온 아이들 2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2대 있는 아이들 이렇게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입니다 천사 이렇게 한 개 있습니다 천사는 꽃핀 아이는 8,000원 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봉이 있는 아이는 꽃봉이 있는 아이는 13,000원 이랍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카틀레아입니다 꽃이 핀 것은 8,000원 꽃봉은 1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노란 카틀레아입니다 노란 카틀레아 이 아이들 지금 얘들은 향기 있습니다 노란 카틀레아 입니다 노란 카틀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철쭉입니다 철쭉 철쭉 얘들 4,000원 이랍니다 철쭉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철쭉 혼합 철쭉 4,000원이고요 핑크 그리고 얘는 오렌지 오렌지 혼합 철쭉 입니다 얘는 주황 혼합 철쭉 얘는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천리향 이랍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천리향 얘들은 꽃 많이 달려 있습니다 꽃밥 매우 좋습니다 천리향 얘들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오돈도 입니다 오돈도 오돈도 오돈도는 네대 네대 철쭉 상품 29,000원 이랍니다 얘들은 오돈도 네대일 수도 있고 세대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요 얘들은 네대 안전 봐보세요 꽃대가 정말로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 아이 아니 꽃대 이런 줄기 이렇게 많아서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오돈도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미향이고요 그리고 얘들은 약 3개월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고베타 입니다 지고베타 얘들 이렇게 꽃대 대품입니다 이렇게 지고베타 꽃대 2개 있습니다 2대 있습니다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지고베타 대분입니다 25,000원 이랍니다 얘들 꽃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현재 어 세대네요 세대 세대 지고베타 세대입니다 세대 지고베타 세대입니다 네 두대 가격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두 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대 25,000원 하겠습니다 현재 세대입니다 세대 대명석 곡입니다 이렇게 하나 두개 두개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두개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다섯 대 대명석 곡입니다 다섯 대 대명석 곡입니다 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 아주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꽃대 다섯 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있습니다 꽃대 다섯 대 대명석 곡 5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다섯 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현재 다섯 개랍니다 현재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아이도 모두 다섯 개씩입니다 다섯 개씩 다섯 대 대명석 곡 5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두 대 대명석 곡입니다 이렇게 향기 매우 좋습니다 대명석 곡 두 대 대명석 곡 이 아이도 역시나 두 대 대명석 곡입니다 두 대 대명석 곡 35,000원입니다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 애들은 시클라멘 곧 또 아주 오래 가지요 아주 오래 간답니다 시클라멘은 습한 거 싫어합니다 입장도 예쁩니다 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시클라멘 8,000원이랍니다 분은 이렇게 생겨 물받이까지 있는 분입니다 분 좋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 얘들 꽃 오래 갑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들 이렇게 노랑긴난 17,000원이랍니다 노랑긴난 이랍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된 아이들 이렇게 된 아이들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오 실키신비디움 실키신비디움 얘들은 미인 기저귀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향기 매우 좋고요 이 아이들 꽃 필 때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실키신비디움 세대씩 있습니다 실키신비디움 세대 22,000원 이랍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얘들은 그리고 상신골드입니다 상신골드 이렇게 꽃피는 상신골드 1월 1일 상신골드 1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상신골드는 거의 안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상신골드 이 아이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상신골드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만나질 수도 있지만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보리 아이보리 특상 한타지아 24,000원이랍니다 얘들 아이보리 입니다 아이보리 특상 한타지아 난 24,000원입니다 그리고 히아시스 입니다 노란색 노란색 화이트색 핑크색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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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랍니다 얘들 얘들 이렇게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이 핍니다 애대 줄무늬 핑크 14,000원 이랍니다 애대 줄무늬 핑크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제가 하나 뽑아보면 애대 줄무늬 핑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 얘들 이렇게 해놓으면 참 합시감 예쁠 것 같아요 아주 키도 비슷비슷한데다가요 아주 깨끗한 느낌이 됩니다 애대 줄무늬 핑크 14,000원 화이트 호접 이 아이들 굉장히 저렴합니다 화이트 호접 19,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핑크톤이 이 아이들은 도는데요 얘들 쌍대입니다 쌍대 꽃밥도 봐보세요 엄청납니다 아직 피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꽃밥 많습니다 피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이 꽃 오래가는 꽃입니다 꽃이 화이트 호접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호접 핑크 얘는 이벤트 했던 아이들 새대 핑크 3대씩 있는 아이들 16,000원 입니다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시면 제가 이 아이는 복숭아 찰리금 복숭아 같아서 복숭아라고 했습니다 복숭아 허접란 15,000원 입니다 복숭아 허접란 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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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지금 완전 대부집니다 엔드랜드 이 아이들 18,000원 이랍니다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덴드로비움 1번 29,000원 이랍니다 얘들은 덴드로비움 꽃대 정말로 많습니다 꽃대 많구요 얘들은 약간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핑크색으로 꽃이 돕니다 꽃밥 아주 많습니다 2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즈 24시간 꽃한기 풍겨주는 크리스마스 노즈 향기 최강입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카틀레아 세대 22,000원 입니다 이 아이들 세대 이렇게 있는 아이들 22,000원 입니다 그리고 소품들 기꽃 세대 15,000원 입니다 얘들도 꽃 아주 오래갑니다 이벤트하는 아이들 이랍니다 얘들 꽃 정말 오래갑니다 한 3개월 가는 아이들 이랍니다 엘로우돌 네드돌이 있는데요 엘로우돌 16,000원 이랍니다 얘들도 꽃 계속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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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꽃 1년 내내 핀답니다 홍조미니 김기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꽃대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아주 미니 소품 이렇게 홍조입니다 이렇게 꽃이 지고 나도 얘들은 아주 소품 귀엽기도 하지만 이렇게 꽃이 없을 때 이런 핑크빛을 돈답니다 홍조 1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은설 은설 은설도 꽃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 항아 각각 5,000원 씩입니다 그리고 네드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드돌은 약간 핑크보다는 오렌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그리고 꽃들 지금 다 달리고 있습니다 네드돌 네드돌 모두 꽃 달리고 있습니다 1,6,000원 입니다 그리고 경홍석꽃입니다 얘들 다 소품들 이랍니다 경홍석꽃 이렇게 꽃이 피는데 보시면 얘들 경홍석꽃 모두 꽃 지금 다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달리고 있어서 꽃님들이 얘들 모두 다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보시면 얘네들도 음 꼭 저명 이렇게 지금 청눈 다 뜨고 있습니다 저명간소 충분히 해주시고요 얘들 영양제 주셔서 꽃대 한꺼번에 확 올라오고 경홍석꽃 15,000원 입니다 15,000원 입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꽃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얘들도 꽃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서 꽃대 다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홍석꽃 15,000원 입니다 센트라데니아 사자성 센트라데니아 31일 센트라데니아 입니다 사자성 22,000원 입니다 얘들은 안전묵은 등 이랍니다 이렇게 키우기는 아주 5년 정도 걸린 아이입니다 사자성 그리고 센트라데니아 는 야생으로 약 3개월 정도 꼭 가는 아이들 인데요 지금 현재 달려있고요 꽃쯤 다 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29,000원 입니다 김기야난 김기야난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야난 이렇게 꽃이 피는 김기야난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김기야난 이랍니다 지금 이 아이는 김기야난 1월 3일 김기야난 22,000원 입니다 얘들은 작고 꽃이 더 귀엽습니다 그리고 향기 얘들 좋습니다 작고 귀엽고 꽃뿐 아주 깔끔합니다 1월 3일 김기야난 22,000원 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월 1일 깜짝 이벤트 했던 아이입니다 2만원 이랍니다 얘들은 1월 1일 깜짝 이벤트 했던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얘들 깜짝 이벤트 했던 아이들 2만원 입니다 그리고 카랑코예 입니다 카랑코예 카랑코예 오늘 할인했습니다 카랑코예 이 아이들 카랑코예 4,000원 이랍니다 죽도 석국입니다 죽도 석국 38,000원 이랍니다 향기있는 샤프란 이랍니다 샤프란 이 아이들 꽃 잘 올라옵니다 8,000원 입니다 크리스마스 노우주 핑크 적색 있습니다 마당정원에서 키우시는 크리스마스 노우주 핑크 적색 각각 2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개발입니다 개발 이 아이들 만원 이랍니다 호주메화 입니다 호주메화 이제 꽃 다 올려오려고 하는데요 호주메화 이들 선물 선물해 드리면 아주 좋은 아이들 이랍니다 여기 위에까지 꽃 모두 이렇게 올라올 거랍니다 호주메화 북매옥 큽니다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신품 만병초 신품 망병초 얘들 2만 5,000원 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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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ка 해요 약간 煙 다시 선생님 부모 TOMA 감사합니다.